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윤입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2023년 지구과학원 내신 대비를 위한 필수인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보시면 스텝0 라고 되어있죠? 2024학년도 지구과학원 강좌는 스텝별로 구분됩니다 아시겠죠? 스텝0부터 시작되는거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도 역시나 인사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리 전국에 계시는 오즈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의 정말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 성원에 힘입어서 또 한 번 더 한층 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오즈패밀리가 되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도 정말정말 열심히 해봤지만 조금씩만 더 지난 시즌보다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뭐 그냥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강의를 이끌어 나갈 것을 이제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패밀리 되실 분들 여러분들도 약속하셔야 돼요 같이 열심히 해야지 같이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지치거나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 더 힘나게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더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좌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필수인문 강좌에 대한 특징 강좌 소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좌 특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뭐냐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 1의 교과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015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금 교과서가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교육과정으로 20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3차례의 수능이 치러졌고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2023년에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어느 만큼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을 1강에서 이어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게 그렇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공부 시작해도 되지만 뭘 배우는지 대충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 공략법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본격적인 지구과학 학습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과학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어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이 편성된 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냥 학교를 쭉 다니다 보면 현 시점까지 왔을 때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한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갇혀져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아있나? 그렇진 않죠 안 그래? 시험 때 바짝 공부했다가 시험 끝나면 금방금방 잊혀지는 게 또 나름이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지구과학원에 대한 공부를 하면 있어서 일단 지구과학원 학습을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들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선행학습을 하는 게 본격적인 개념 학습에 좀 더 도움되겠다 싶은 내용들 그것들을 쫙쫙쫙 모으고 모으고 추려서 이 필수 입문에다가 넣어두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본격적인 개념 학습 이제 스텝 1, 스텝 2로 쭉쭉 이어지거든요 네 그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선행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넣어놨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수업의 적응을 위한 강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구과학원을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대체 어느 만큼으로 어떤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과연 이 강의만 들으면 다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저기 뭐 오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래서 지금 이 거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을 거라고 과연 현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 강의로만 지금 뭔가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로 뭔가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공부가 될지 뭔가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지 사실 이런 의심과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안 그래? 아 물론 또 뭐 어릴 때부터 온라인 강의를 차근차근 듣고 와 이게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편하고 도움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과연 뭐 공부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뭔가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증명을 어? 어?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온라인 강의로도 야 이거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필수임을 통해서 살포시 맛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개념 학습에 돌입하게 되면 아 공부란 이런 것이구나 지구과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과 성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와의 호흡이 잘 맞는지 저와 나름의 교감이 이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또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렇죠? 어? 어?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강의입니다 어? 필수임문이 짧은 강좌에요 부담스럽지 않고 길지 않고 가볍게 끝내고 완강을 빡! 할 수 있는 이 필수임문 강좌를 통해서 저와의 호흡을 맞춰보는 용도로 이 강의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해보! 어? 괜찮아! 어? 왠지 저에게 빠져들어! 그러면 뭐 쭉 가는 거고 어? 어? 좋습니다 네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그냥 참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강 자 사실 2023학년도 필수임문에서 2024학년도 필수임문으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추가를 했냐? 그렇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아! 이 내용은 한 번쯤 더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는 게 맞겠다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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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을 또는 어떤 특정 용어들 특정 현상과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필수임문 강의에서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본격적인 매직 개념완성 스텝 1,2로 구성된 매직 개념완성 강좌에서 들었어 그래도 소화가 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단 이런 방구도 없이 개념편에서 이거 딱 빼버리고 개념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지? 그리고 넘어가? 말도 안 되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강의는 망가지더라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언급은 해요 개념편에서도 언급은 해 하지만 해보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개념 설명을 쭉 이어나가도 꽤나 많은 부분들은 꽤나 많은 수험생들은 그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왜 불편하게 되는지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몇몇 용어들과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살아보면서 한 번쯤 들어왔을 법한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1 과정에 어쨌든 다 나왔던 내용이야 지구과학 과목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쌓아왔던 기본 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긴 한데 들어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딱 처음 설명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념편에서는 여기서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어지는 상위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확 갖다가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료도 해석해야 되고 상황 판단도 해야 되고 직접 계산을 하거나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련의 여러 단계 과정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이 되는 밑바닥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 태어나서 설명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다음 단계는 뭐지? 다음 단계는 뭐지? 생각이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이어지는 친구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들었어 알겠어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내용을 또 들어 얘네들을 이어서 또 다음 단계로 가 이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상위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알겠거든요? 어? 알겠어? 어? 알겠긴 한데 이건 뭐였지? 어? 다음 단계에 이건 또 뭐였지?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더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고 그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밑바닥이 부실해지면 그 다음 단계 탑을 쌓아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구단이 뭔지를 알지만 어? 7 곱하기 8을 할 때 7, 8에 56이 바로 나오지 않고 7을 8번 더해야지만 56이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풀어하는 수학 문제를 갖다주면 매끄러운 계산이 되겠나 이거지 안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당장 2024년도 필수 입문에서 추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대륙과 대항 저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아시아 대륙이 어디고 유럽이 어디고 뭐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게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들어왔어도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 이해 가시겠어요? 어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저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강의에서 설명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다 드리지 다 드리지만 어? 세계지도가 이렇게 있지만 저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당연히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안 그래?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많이 알게 되는 게 있고 뭐 저런 게 누가 뭔가를 떠들더라도 내한테 관심 없으면 저는 그냥 이런 거잖아 그런 거거든 지구과학과 관련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됐던 수많은 배경 지식과 그런 용어들이 한 번쯤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갔을지언정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 한 번쯤 쫙 한 번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지만 보다 매끄러운 개념학습이 이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분명히 잘 들으세요 분명히 지구과학원을 처음 공부할 때 필수인문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 개념완성 강좌를 뛰어들었을 땐 지구과학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 우리들이 소화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가 꽤나 깊어요 여러 단계를 파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1단계 2단계에서 뭔가가 완벽하게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또는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럴 때 이제 너무 어렵고요 너무 내용 많고요 이런 소위 징징거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구과학 공부를 끝낼 수 있어요 주변에 둘러봐 여러분들 이제 처음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주변에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 동년배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언니, 오빠,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너무 많이 갔나? 어쨌든 먼저 여러분들보다 이전 교육과정도 좋지만 지금 교육과정 기준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게 생각보다 재밌게 공부를 끝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게 아주 매끄럽게 편안하게 가기 위해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살포시 질려밟고 가는 것이 맞다더라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도 이거 너무 많고요 선생님 저 이거 들을 시간도 없고요 아, 공부할 거 다른 거 진짜 많고요 저 바빠 죽겠는데요 아, 바빠 죽겠어서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어, 그죠? 어, 바빠 죽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 12월에도 나오고 1월에도 나오는데 어, 수능 전주에도 나와요 수험생들은 항상 바빠요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차근차근 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 12강의 내용을 차근차근 들어주셨을 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이 될지 지구과학원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지 어, 저희들의 뭐 연관 커리큘럼 영상이 따로 또 여러분들에게 올라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커리큘럼 어떤 시기 어떤 공부를 어느 만큼 끝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차근차근의 가이드부터 어, 그래 필요한 요거들 조금은 어렵거나 무게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필수인문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수강 대상 칠판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일무교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 필수인은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정도면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들은 안 받고 싶습니다 오케이? 어, 왜냐? 워낙에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질문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정말 진짜 급박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오케이? 어,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은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2023년도 수능 지구과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내신 및 수능 지구과학의 초석을 다지르는 수험생 아이고 약간 추상적이야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자, 지구과학 1을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무조건 듣습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듣는 거야 오케이? 어, 지구과학 1을 완전 처음 한다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직 저를 몰라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간을 봐야 되거든 오케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호흡이 맞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필요한 만큼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강의를 잘 해내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어, 길고 무겁고 어려운 강의로 바로 그걸 점검해보기보다는 좀 얇고 가볍고 좀 짤막한 이런 강좌로 어, 저와의 호흡을 맞춰보시는 게 일단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완전 처음 한다 들어주시고요 완전 처음은 아니고 내신 대비를 한 번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지구과학원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재미가 없었다 어? 내신 대비를 고2 때 뭐 고2일 때 배우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내신 대비를 했는데 본인은 조금 이게 어려웠다고 느꼈고 지구과학이 재밌는지를 몰랐다 이러면 필수임문 듣는 게 무조건 좋아요 오케이? 음, 사실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 어려운 건 필수임문에서 설명드리는 그 많은 얘기들 적지 않거든요 강좌가 길진 않아요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빠트렸을 때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어지는 내용들을 못 따라가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어? 이거 뭐 저희들이 뭐 솔직히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척하면 자기지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한 경험이 있지만 이렇다라면 들어주시는 게 맞고 수능을 치른 경험이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이든 2학년도 수능이든 2021학년도 수능이든 현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치러진 수능 2021학년도부터입니다 2021학년도 이전은 이 전교육과정이라 그냥 듣는 게 맞고 오케이? 수능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 이라면 즉 수능 등급, 4등급 이하의 분들이시라면 필수 입문 깨끗하게 듣고 들어간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4등급, 5등급이라면 그래 이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만 맞춰라 좀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두 문제야 그렇게 출제된 거 틀렸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 이 정도면 뭐 풀 수 있어야지 편하게 풀으십시오 라고 출제한 문제들 역시 덩달아 틀렸을 확률이 높고요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만 하는 문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는 건 개념 학습이 전체 전범위에 걸쳐서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고 개념 학습이 다 안 됐다라는 건 학습 시기가 늦었던가 본인의 어떤 의지가 약했던가 집중력이 떨어졌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저희들이 볼 땐 필수 입문에서 알고 가야 할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시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물론 케이스는 다양할 수 있겠죠 평가원 모의고사는 언제나 잘 봤는데 수능만 미끄러졌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필수 입문 강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묻지도 마 따지도 말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와 들었는데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일수록 사실은 강의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떠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아? 어 원래 공부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 내용을 또 한 번 듣고 그 와중에 조금씩 몰랐거나 놓쳤을 만한 내용들 또는 아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과정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진짜 상위권에서의 어떤 그 실질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 어쨌든 필수로 들어주시고 아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셀프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필수입문 2024학년도 버전으로 셀프 체크 리스트가 메가스터디 저의 페이지로 오시면 학습 자료진에도 올라가 있고요 필수입문 강좌를 수강신청했을 때 나오는 리스트업된 목록에 강의 자료로도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쫙 한 번 다운받아 보신 다음에 여러 개의 질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알고 있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냐에 대한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많은 개수의 동그라미가 쳐진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강좌의 제목만 딱 봐도 아우 나 일기기호 다 알아 계절 변화 원리 다 알아 해수연분과 소원 어떤 의미고 어떤 친구는 다 알아 그러면 괜찮다고 안 들으세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셀프 체크리스트를 딱 해봤는데 다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바로 개념 변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꽤나 많은 항목에 동그라미가 자신있게 동그라미를 칠 수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필수입문 듣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선생님 전 애매하게 한 이 중에서 이 질문 항목에서 한 3개 정도 모르던데요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고 그 3가지 항목 이 셀프 체크리스트에 있는 여러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웹검색을 하시든 여러가지 어떤 사전을 찾아보시든 혼자서 공부하고 오셔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필수입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든 여러분들이 그 정도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용어 정리를 혼자 스스로 해오시든 어쨌든 그런 기본 밑바탕을 잘 잡아둔 다음에 개념편을 따라오는 게 진행상 매끄러움이 아주 많이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필수입문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이런 정도 가이드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셀프 체크리스트를 쫙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본 다음에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혹시나 누가 어? 이렇게 필수입문 이거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안내를 하십니까? 이거 이거 셀프 체크리스트를 직접 해보신 다음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은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맞습니다 아 저 안들어도 돼요 왜? 본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는 이 내용들을 다 모를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안들어도 돼요 라고 했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쵸? 어 본인의 상황과 이걸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압수되겠지만 누군가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겐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실 때도 어 그 어떤 조언을 구하는 어? 분들의 상황이 100%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는 다입니다 오케이? 음 그래요 그리고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필수이면 듣는 게 마지막 항목 어? 되게 중요해요 하하하하 온라인 강의 일만의 의심이 있었던 분들 어? 어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데 사실 뭐 아무도 인정해주진 않아도 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그 역할 중에 필수인 분의 역할이 와 진짜 어디 네 저는 아주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음 혼자 듣기 외롭다 그러면 뭐 주저하지 마시고 어? 친구분들 끌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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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난 막 공부하고 있는데 말에서 막 TV 소리 들리고 어? 어? 가족들 부모님들이 막 어? 막 깔깔대고 웃고 떠드는 뭐 가족들이 행복한 건 너무 즐거운 일인데 음? 어? 본인만 혼자 이렇게 초박혀서 공부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뭐라 하지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짜증을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같이 같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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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해 주시면 제가 너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자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정리해서 2014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2023년 내신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어? 어? 커리큘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어? 처음에 인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구과학원 강좌 이끌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어? 그래 앞으로 조금만 더 2023년 2024학년도 시즌을 보낼 때는 어쨌든 조금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시겠죠 어?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강의가 딱 업로드되고 올라가는 일정 제가 차곡차곡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릴 때 강의가 올라가자마자 그냥 딱딱딱딱 보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인 지구과학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학습법 1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3 high 1강에서 1강에서 2강에서